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월의 넷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산종법자님을 예방했습니다. 영광 법성의 고향인 이낙연 총리는 영광 한평에서 4선의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지사를 지내며 원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익산중앙총부에 도착하자 오도철 교정원장이 마중하며 환영했고 종법원으로 안내하며 대사식 이후 새로워진 중앙총부와 교정원을 소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법원 접견실에서 전산종법사님을 예방하며 마침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다녀가는 길에 원불교의 어르신인 종법사님을 찾아뵙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시간을 냈다고 인사했고 전산종법사님은 국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원불교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의 사회로 배석한 오도철 교정원장, 최정환 감찰원장 등 교정원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원무정기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원무들은 자신과 가족불공, 직장과 사회불공, 교단과 교화단 불공에 합심합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된 이번 원무훈련은 50여 명의 원무와 예비원무가 참여했습니다. 결제식에서 김재원 교화훈련부장은 원기 104년부터 원기 109년까지의 교정정책을 소개하며 원불교 교화가 살아나려면 상시에 공부하는 문화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교화단 활성화의 실마리도 상시훈련 활성화에서 찾아가달라고 주문하며 교단의 시급한 정책으로 성소년 교화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법훈련 스피드 강연에서는 원무들이 현장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실증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남국문 원무는 교단 2세기 원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상시훈련을 꾸준히 제대로 해나가자고 제안하며 원무들의 공부심을 독려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원무교화단 1월 단회에서는 올해 공부계획과 사업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천지부모단은 상시훈련법을 솔선하기 위한 통일된 교육체계를 요청했으며 성불단과 활불단은 원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정기모임을 갖고 서로의 공부심을 독려하기로 했고 동포법률단과 중앙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불공하는 법을 배우며 공부하는 교화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의 주관으로 해외발령 교역자 훈련이 열렸습니다. 해외교화의 사명을 짊어진 주역들이 서원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앙총부와 영산성지에서 해외발령 교역자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전산종법사님의 훈증으로 시작됐으며 전산종법사님은 아직은 미약한 것 같지만 어느 장소를 가도 진리는 다 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모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니 철저하게 교법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교화도 교법을 기반으로 정당한 도리를 밟아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법을 가지고 한 사람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그 교법을 교법 쪽에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긁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종사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도 사람 모으기를 쓰면 수만명도 모았을 것이네 심통하면 사람을 부리고 뭐 좀 허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위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해외교화나 나는 철저하게 교법적인 수 있는 입각에서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이 들고 하더라도 그게 나가는 본이지 다음날 영산성지를 찾은 해외발령 교역자들은 삼바제에서 서원다짐의 기도와 사은험배를 하며 성지를 참배한 후 해외교화에 대한 서원을 주제로 회화를 했습니다 해제식에서는 오도철 교정원장으로부터 사령장을 수여받고 박만철 국제교화사업회장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기 104년 해외발령 교역자는 모두 11명으로 미주총부법인 1명, 미주동부교구 1명, 미주서부교구 4명, 중국교구 1명, 일본교구 1명, 유럽교구 2명, 총부 해외직할교구 1명이 파견됐습니다 굉장히 작가자들은 패배하는 첫째 회사업회장으로 йlä치로 소시는 곧 these 4명, 담 Gravity가 원기 3명은 감사합니다.